아저씨! 운전 똑바로 안해요? 안 먹어봐, 시발. 아, 무식한 새끼들. 어? 비상 깜빡이 치려고 이 짜랄 아네, 저거. 차선 좀 지나갔다고? 뭐고? 뭐고? 돌아야 해, 저거. 왜 욕을 하고 지나... 가시나는데 술 채 먹었네, 보이나. 아휴, 참. 말세다, 말세. 아휴, 참. 말세다. 본드 빤 거 아이가, 저거? 어? 아휴, 음악 채 틀고 가시나들끼리. 아휴, 미쳤네. 저 담배 채 피는 거 봐라. 아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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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랑스에 발만 풀라, 아휴. 그냥 가자. 뭐하노, 이거? 가시나, 가시나, 이거 뭐하노? 아휴, 지랄도 참. 꺼져라, 꺼져라, 꺼져라. 도라지... 술 처먹은 거 아이가? 술 처먹은 거 아이가? 술 처먹은 거 아이가? 가시나들 둘이 있는데 지금 담배 피우고 미쳤네 저희들 창문열이면은 창문열은 100% 나한테 반한다 그냥 가자 아 그냥 가자 그냥 가자 여자 갈바갖고 마갈끼고 됐다 아 그냥 전 안합니다 셀 깔게요 아 잠깐만 있어봐 도라이네 술 처먹었네 저거 음주네 100%네 신고할까? 어? 신고할까? 저거 100% 음주 맞죠? 여자 둘이서 지금 담배 줄담배 존나 때우면서 지금 어 비상깔 저 쌍라이트 키는 거 봐봐 도라이다 내가 볼 때 도라이 맞다 아니 저거 100% 음주다 어 차선 이렇게 아 그냥 뭐 아 잠깐만 있어봐봐 술 처먹었네 소리 짓고 이 질환하네 담배 쳐피고 이 질환해요 저는 운전에만 집중할게요 자판 좀 못 봅니다 도라이네 차에서 내리면 저 깜짝 놀라겠지? 어? 아 이거 나 차고 놀릴게 쪽팔린다 어 급주는 것도 쪽팔린다 솔직히 나는 여자들하고 사람 별로 안좋아하거든 아 신호요 신호 아 무슨 뭐 옷을까 아 술 먹었어 뒤에 차 뒤에 차 지금 SUV 한대 있는데 저 술 먹었다 술 됐다 뭐고 술 됐다 술 됐다 아 여자하고 마 됐다 여자하고는 마 마 말도 안 사온다 본존도 못찾는다 인마 경찰서로 갈까 어 경찰서로 갈까 얘들아 비상 깜빡이 치키고 하는데 차 그대로 저 경찰서 앞으로 가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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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찰 전화해가지고 지금 아이다 아이다 음주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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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신고하는 것도 오지랖아 아이고 뭐하라 하러 진짜 야 또 시X 모닝하고 싸우고 앉았네 모닝하고 저거 왜 저런하냐 어 저거 왜 저런데 그러세요 어 엠 아 음 아 알지 알지 내 방송 보는 인간일 수가 그지 놀아야 아이가 저거 빠른데 짜증나네 따라온다 내 친구인가 아닌데 아니 아니 저 뭐야 지나가면서 지나가면서 이 미친놈 욕했어요 신호 받았습니다 잠깐만 있어보세요 아저씨 운전 똑바로 안해요? 짜증나네 미친거 아이가 도라에 미친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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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시끄러워서 안 싸운다 아 됐다 뭐 쫄포라 하지마라 쫄포라 하지마 난 여자하고 안 싸운다 뭐하러 싸울께고 뭐소리만 큰데 내가 자한테 욕할께가 때릴께가 때리지도 못하잖아 남자분은 지바 가쁜다지만 여자한테 내가 때려가면 뭐할께고 아 무슨 쫄포에요 또 이쁘기는 머리 이뻐 둘 다 대가리가 텅텅피있구만 담배 쳐피는 꼬라지 봐라 아 뭐야 이 도라이 아 씨 이 발 진짜 감사합니다 짜증나네 어린이 뿌구구 완전 개껄통이네 아 이제 안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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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자 둘이야 여자 두 명이예요 형님들 여자 두 명인데 제가 뭐 굳이 이렇게 뭐 어 여자하고 이렇게 싸우고 할 그러면 뭐 방송하는 사람입니다 저 예 남자들하고는 뭐 어 싸우고 하지마는 여자들하고 제가 싸우는 싸우고 뭐 말싸움하면 뭐합니까 내 입만 아프지 등장 뒤에 붙었다 저 이동네 사는 거 같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자회전봇거든요 어 자회전하면 우리집에 올라가는 길이야 근데 이거 자회전보트 보니까 술 처먹었어 보니까 주작도 하네 무슨 주작이요? 미친놈들이네. 무슨 주작이야 미친놈들아 나는 방송에서 주작할까 주작 그런거 없다 여자 둘이를 내가 뭐 시발 밑 도라이야 차 끌고 와가지고 저 술 돼갖고 저지랄하는데 무슨 주작이고 이 빙신들아 진짜 짜증나네 진짜 뭐 아 무슨 창교육 컨텐츠에요 아 오지랖 떨지 맙시다 그냥 뭐 제가 욕하면 얻어먹었다 생각할게요 자 추천자 좀 누르자 얘들아 추천 절차 내려가고 조직부가 어? 내려가고 조직부가 아 시발 진짜 아 저 왜 빵빵 왜 새끼 누르냐 잠깐만 차 좀 세어볼게 신호받았다 변신질활하고 있네 아 제가 아까 운전하다가 차선을 살짝 넘었는데 빵 하더라구 쌍라이트 키더라구 아 무슨 보복 운전이에요 됐어요 아 뭐 쫄보 맞습니다 여자하고 안싸와요 갱신치랄하고 있네 진짜 아 뭐 때리지도 못하는데 그 뭐하러 내 말 상대할게 군마 따라오는데 뭐고 저거 따라오는데 저거 따라오는데 조직부가 뭔데 웃어봐라 돌았네 뭐고 도는거 아이가 술 먹었어요 아저씨 아니 아니 술 드셨냐고 아저씨가 구간단속 중이었죠 아니 거기서 아저씨때문에 따라가다가 거기서 어 낙지그락뿌렸끼나 아저씨 아니 70킬로인데 왜 혼자 83킬로로 가냐고 씨발 어린이들 왜 30킬로인데 왜 50킬로로 가냐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우리 은봉님께서 지금 경기도에서 청주에서 충주에서 부산까지 내려왔어요 요거 오늘 저 뭐야 조인된다고 아까 방송 잠시 껐습니다 끄고 이제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연기 아주 뭐 운전을 확실히 잘하네 식사는 네 아니요 술부터 먹자 술부터 먹자 음 알겠습니다 따라갈게요 알겠습니다 아니 뭐 그냥 뭐 그냥 하고 어? 어 안녕하세요 예 은봉님 어서오세요 이렇게 또 인사하는거 보다 어? 제가 짰습니다 이거 뭐 주작이라 보다 형님들한테 인사를 조금 어? 인사를 조금 어 조금 다르게 하고 싶어서 해드리고 싶어서 형님들한테 또 재미있게 인사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주작은 아니고 형님들한테 어 조금 어 평소와 좀 좀 좀 틀리게 또 인사 좀 드리고 싶어서 어 요렇게 한건데 형님들 어 그냥 재밌게 그냥 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그냥 와가지고 어 차 어디 어디 어 저 약속 장소까지 와가지고 기다렸다가 아 안녕하세요 하고 차 내려면 별로 재미없잖아 어? 아 저 친구가 또 재밌어요 저 술 한잔 또 먹고 하면 또 재밌는 친구이기 때문에 어 한번 저하고 또 케미 한번 맞춰볼게요 아시겠죠 형님들 예 그러니까 제가 형님 내려갖고 뭘 안하지 형 소동 죽죠 형님 어 평소하고는 조금 틀리게 인사를 좀 드렸습니다 예 형님들 어 어 기분 뭐 나쁘셨다면은 어 사과드리고 어 일단은 요 양산에 왔어요 양산에 어 저희 어 어 제가 어릴 때 또 여기 어 어 어 이 촌에서 이제 자랐죠 음 어 왔으니까 어 저 봉부인이라고 어 봉부인이라고 엄청 재밌는 친구에요 어 재밌는 친구니까 우리 형님들 방송 오늘 또 이 밤이 깁니다 내리자마자 식사했습니까 물어봤는데 술부터 물어봅시다 어 어 아유 뭐 대충 봐도 그냥 뭐 고래야 어 어 뭐 나도 또 뭐 사실 내가 또 비제들 중에 또 술로 내가 또 하면 또 내가 안지잖아 오늘 뭐 한번 어 박살 내볼께요 오늘 보고 오늘 오늘 이렇게 방송 같이 하고 내일 뭐 어 우리 형님들 의견 좀 들어가지고 같이 어 컨텐츠 뭐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어 제 방송을 보시는 모양이더라구요 저한테 전화데이트로 막 저한테 장난치고 막 했나봐요 저는 이제 은봉님인지 몰랐지 어 모르고 어 은봉님인지 모르고 이제 전화 받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은봉이다 은봉이다 하더라고 어 은봉이다 은봉이다 해가지고 음 알았죠 은봉님인줄 일단은 차를 한차 탈게요 형님들 아시겠죠 어 은봉님 차 세워놓고 어 제 차로 어 모셔가지고 어 그렇게 움직이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으 으 으 으 으 으